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맛수,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에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이게 이달 말에 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고요. 어제 낮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심야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1일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달 중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달 말. 왜냐하면 중간에 대통령의 외유 일정이 있어요. 순방 이후에. A팍하고 그다음에 G20 이런 외유 일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회의를 통해서 이거 계속 미룰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는 거는 당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는 그게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의 요구도 있지만 당의 원로 영남권 인사 두루두루 전부 다 이거 늦출 일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를 당긴 거죠. 그런데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낮까지의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상당 부분 거절하거나 아니면 우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7일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이냐. 그래서 여론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 눈높이를 맞춘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일단은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 정말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겨야 할 걸로 보십니까? 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은 당연히 지금까지 국민적 의혹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 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인정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런 것이 담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 재발 방지가 되도록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것까지 담겨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하루가 참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명태균 씨 녹취록 사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활동 즉시 중단, 대통령실 인적 개편, 개각 이런 거 요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어제 낮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은 금년 말까지 흔들림 없이 정리를 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진한테는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일로서 성과를 보여주자 이렇게 지시한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셈이잖아요. 어제 그거는 심화 발표가 있기 전에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제 낮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제 낮부터 밤 10시에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현장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시점만 일단 당겨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내용은 지금부터 채워가야 되는데 어제 낮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나 아니면 국민 눈 높이를 맞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내일 모레니까 모레까지의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부분에 관한 주변 여론 수렴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의 후폭풍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불을 붙일 것인지 잠재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다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따라서 내용의 좀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많은 얘기들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진 비롯해서 여당 얘기들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담화에 국정기조 전환 이런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번의 우리가 전례가 있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기자회견, 국민대담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후에 의정 갈등 아주 극에 달했을 때의 기자회견이나 그때 대담이었나요? 그런 거. 이런 걸 보면 잘 수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정도면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 굳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셨으면 이 정도의 얘기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론이 악화가 되고 심지어 여당 내의 기류 변화까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안 하겠어라는 기대가 한층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처럼 전례에 비춰보면 또 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는 그런데 안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너무 바닥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것이 표출이 되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다니면서 표출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 그때의 반발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이 여권에서 고심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는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나름 파악한 국민들의 요구가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에 요구를 한 거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한 대표 요구보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수준이다.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렴한 여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여론, 그 다음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대화 이런 거 다 일일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단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 잘못된 얘기를 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런 기자회견을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단히 신경 쓰지 않으면 과거의 여론조사나 또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내용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사실은 지난 주말에 김건희 여사 탄핵 아니죠 규탄 대회 했죠. 이번 주말에는 또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탄핵 무슨 대회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불을 붙이면 여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겠죠. 지금 야권 공세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거세지고 있고요. 한 대표를 향해서는 연일 특검 수용 촉구를 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죠. 더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는 중간에 약간 끼어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국민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감안해 주는 정도의 전략적 위치를 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비판에 그 목소리를 같이 하게 된다면 여당 대표 맞냐 이런 소리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7일 대통령 담화를 봐야겠습니다만 필요한 내용들이 꼭 담겨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을 연이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 전 의원 모습 보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렸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병목 의원님은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이게 강혜경 씨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혜경 씨는 국감 나와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돈을 준 게 명태균 씨가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 주장에 따르면 강혜경 씨한테 줬는데 강혜경 씨가 명태균한테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에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9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쫓아가면 이 돈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같은 거는 충분히 저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되면 김영선, 강혜경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부분이 규명이 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거짓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을 따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공천을 받아왔다는 등 이런저런 얘기가 결국 이게 공천의 대가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이제 수사 속도의 문제인데 수사팀 보강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소환 조사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명시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와야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혐의들을 추가해가지고 강한 어떤 요구를 해야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게 좀 확실해질 수 있고 영장이 발부 안 됐을 때에 검찰이 비난받을 수 있는 걸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강하는 차원으로 좀 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상황은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속이 조금 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창원지검에 검사들을 추가로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창원지검 자체가 그렇게 큰 지방검찰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사 인력을 많이 동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대검하고 부산지검에서 각각 한 명씩을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수사팀의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검에서 한 서너 명 정도를 추가로 아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팀이 저렇게 확대가 되면 당장 무슨 결론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명태균 씨를 불러보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는 휴대전환이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려면 이게 일반의 기대대로 그렇게 1, 2주 내에 끝날 만한 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수사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상태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명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명 씨가 어제 SNS에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추가 녹취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명 씨의 주장입니다. 추가로 녹취가 공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 명 씨가 저런 얘기하는 의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아예 녹취 자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명 씨도 없고 민주당도 없는 거죠. 그런데 존재하는데 나만 갖고 있는데 당신이 갖고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명 씨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너무 뭐랄까 그런 걸 자랑을 하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민주당을 한번 떠보고 진짜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어떤 전략적 의도가 담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들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